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디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가 내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디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 거룩한 산 시원성의 기쁨으로 보이리 화평함과 인해로써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디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복이 될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정말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디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